네, 유치원 교육과정 7, 8월 1주차입니다. 개강 날이네요, 그쵸? 오늘부터 이제 8주 동안 우리 전 영역을 일주일에 한 영역씩 그리고 개론 파트나 총론 파트는 조금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해서 8주 동안 전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드린 자료가 영역별 문제에서 이 문제는요, 괄호 넣기로 계속 드릴 건데요, 이 괄호 넣기 문제는 제가 보니까 이제 따로 풀이해드리지 않고 답지를 드리는 걸로 대신하도록 선생님들이 훨씬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는 말아주시고 제가 왜 뚫어놨는지를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당연히 중요하니까 뚫어놨겠죠. 그래서 그 뚫어진 곳을 매주 좀 그래도 예습 철저하게 하고 와서 이제 오자마자 영역별 문제 꼭 채워 보시고 선생님들이 이제 안 하는 것 같다, 그럼 이제 같이 푸는 거죠. 지금 여기서 협박도 아니고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괄호 넣기 채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괄호 넣기 자체는 이제 거의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괄호 넣기랑 또 문장 쓰기도 있겠지만 이 내용은 답지를 직접 드려서 선생님들이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8주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하면서 제가 다뤄야 되는 것들이나 문제 변형하면서 다뤄야 되는 것들은 다루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문제 드리고 거기에 대한 해설 같이 답 맞춰보는 걸로 그렇게 꼭 점검하는 걸로 선생님들한테 제가 매주 자료를 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영역별로 핵심 정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영역에 해당하는, 그 범위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를, 변형한 문제를 좀 드리고 풀어보는 그래서 오늘 1주차 같은 경우에는 총론과 개론이거든요. 오늘 총론과 개론, 다음 주부터 신의사, 예자, 6주 지나고 그 다음에 7, 8주에는 개론에서 빠졌던 놀이, 부모 교육, 교사론, 복지평가 등등 사상사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7, 8주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왔지만 1, 2월 개론은 기출 문제를, 문제를 풀, 진도를 나가면서 바로바로 다뤘고 그 다음에 신의사, 예자는 각 영역별로 진도 끝나고 그 영역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를 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론과 개론은 조금 더 다시 한번 다 잡는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진짜 나왔던 시험 문제 꼭 짚어보는 그런 기회가 좋은 것 같아서 1주차는 기출 문제로 드렸고 그 다음에 2주차부터는 각 영역별 문제를 좀 변형해서 제가 변형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건 뭔데 조금만 틀어서 예를 들면 기출에는 지문이었는데 이제 지문의 내용을 문제로 바꾼다든지 이제 그래서 그게 도움이 많이 됐다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기출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다 잡는 시기거든요. 선생님들도 그런 식으로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풀어보면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풀고 그 다음에 제가 해설해 드리고 같이 풀어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1주차 총론개론 발달이론이죠. 개론 중에서도 이제 발달이론 그 부분을 우리 같이 보려고 합니다. 1주차다 보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한다면 우리 시험 범위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많은 내용들을 7, 8월에 정리를 해볼 것이다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시험지 작성료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답지 이렇게 생겼어요. 전공 답지. 그래서 문항 1번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반과로 1번 쓰고 답 쓰고 뭐 반과로 1번에 동그라미 1, 2 있으면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해서 한 칸이 이제 한 칸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보면 1번 문항 1번에다가 이렇게 하고 쓰고 그 다음에 2번에서도 이렇게 해서 쓰고 이거를 조금 맞춰서 쓰는 것도 중요해요. 필요하고.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모의고사 보면 성격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요즘에는 더군다나 1번에서 하나, 두 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거 따로 안 주고 3번에서 뭐 니은과 디귿을 직접 찾아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 답지를 쓰면서 문제에서 빠뜨리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한 칸이 이렇게 생겼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총론과 발달이론, 개론 부분을 봐야 되는데 먼저 2019 개정 누리과정 총론을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이거 볼 때는 선생님들이 여태까지 달달 외웠던 걸 같이 리마인드에서 안 보고 막 이제 막 나와야 돼. 줄줄줄.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막 그려져야 돼. 어떻게 생겼는지가. 그죠? 자,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해설서. 그래서 해설서 안에는 이제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 누리과정의 이해 안에 이 내용이 있는데 앞서 성격이라든지 뭐 안내 이런 거는 그냥 그런 게 있다로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누리과정 재정과 개정, 교육,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 개정 취지, 주요 개정 내용, 구성 이런 것들은 좀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아주 줄이고 줄여가지고 콤팩트하게 제목 위주로 타이틀 위주로 하지만 이거만 보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외워지고 외워야 되고 나머지 내용은 해설서를 계속 다독해서 충분히 충분히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해설서 얼마 안 되니까 외울래요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말리지는 않아요 제가. 말리지는 않습니다. 효율성을 생각해서 외울 수 있으면 좋고 자 5세 누리과정이 먼저 생겼죠. 그리고 2011년에 그리고 12년에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재정되고 15년에 개정이 된 다음에 지금의 2019 개정 누리과정으로 개정이 됐죠. 그래서 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언급이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언급이 계속 되는데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 자리 잡은 그런 계기도 충분히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부를 했었지만 1차 1969년에 재정돼서 1, 2, 3, 4, 5, 6차 2007, 2012, 2015, 2019까지 그 개정된 내용을 전체다는 아니더라도 굵직한 변화를 꼭 기억하셔라.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볼 때 이 내용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우리 교육과정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로구나. 국가수준 말고 또 뭐게 할까 했어요. 그쵸? 시도 수준, 교육지원청 수준, 그리고 유치원 수준, 각급 교사. 그쵸? 그렇게 수준별 교육과정이 5차, 6차 때 얘기가 됐다. 5차 때 얘기가 되면서 이제 6차에 제시가 적용이 된 거죠. 5차, 5차 때부터. 자 그래서 누리과정 개정의 취지도 이 2019 개정 누리과정 취지, 개정 취지,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유아의 놀이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의 자율성. 이게 이제 2015에서 2019로의 큰 변화죠. 큰 변화. 놀이 중심, 유아 중심은 사실 계속인데 더 놀이 중심이 됐어요. 왜냐면 교사의 자율성이 커졌어요. 뭐냐?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의 자율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이 굉장히 대강화됐죠. 그리고 교사의 자율성은 커졌고 이게 2019 개정 교육과정의 큰 특징이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풀어보기도 할 거지만 유아에 대한 교사의 놀이 지원 관련된 문제들도 자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4. 누리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의 구성 체제, 체계 확립. 그래서 보면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명시하고 있고 추구하는 인간상이 제시됐고 이거 왜 인간상 다시 제시됐는지 우리 계속 공부했는데 2023에 나왔잖아요. 그쵸? 원래 예전에 있다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등장했죠. 그쵸? 그러면서 목표도 신의사 예자라고 하는 5개 영역에 따른 목표가 아니라 추구하는 인간상에 따른 목표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왜 추구하는 인간상이 제시됐는지 이따 또 문제 풀어보면서 다시금 점검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구성 체계 및 교육 내용 연계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로 직접적으로 언급되기에는 쉽지 않죠. 왜? 초등 교육과정이 제시가 돼야 되니까 문제로 나오려면 근데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연계 연계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꼭 하셔야 하는 거죠. 또 주요 개정 내용 두 번째는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재정립이다. 재정립이라고 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교육과정이 항상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을 표방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사 중심 교육과정에서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변화라는 거예요. 계속 유아 중심이고 놀이 중심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교사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온전히 유아가 주도하고 놀이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으로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분한 놀이 시간 확보 권장 그래서 과거에는 대집단 활동이 바깥 놀이를 포함한 대집단 활동을 포함한 바깥 놀이가 1시간 이렇게 해서 신체 활동을 좀 강조했다면 자유놀이 그냥 놀이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놀이 시간을 2시간 이상 충분히 이렇게 해서 충분한 놀이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유아의 놀이와 배움에 대한 의미에 대한 재이해 그래서 놀이 중심, 유아의 배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2차에서도 그렇게 놀이 주도, 배움 주도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큰 개정 내용으로 5개의 영역의 내용 간략화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대강화됐다. 그래서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을 연령 구분 없이 이것도 올해 문제로 나왔죠. 연령별로 과거에는 3세 세부 내용, 4세 세부 내용, 5세 세부 내용 연령별 세부 내용으로 제시됐었다면 이제는 연령 구분 없이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을 제시했다. 이것도 올해 시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이런 거 자세히 봐둬야지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쓸 수 있죠. 당연히 합격하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또 간략화된 내용으로 교사의 누리과정 실천 지원 그래서 교육 계획안이 그 양식이 자유로워졌죠. 계획안 양식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렇지만 버리지 못하고 계속 쓰고 있지만 어쨌든 교육 과정 자체가 그 세부 내용이 마치 꼭 하고 넘어가야 될 목표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굉장히 간략화한 거죠. 많이 없앤 거죠. 누리과정 실천을 지원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사의 자율성 강조 앞에 나온 내용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래서 교육과정 대강화와 경향을 반영하여 교사의 자율성 앞서 말았던 내용들이에요. 5개 영역의 내용을 간략화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3세는 뭘 경험한다, 4세 안다, 한다 그런 내용 없어. 그냥 교사의 자율성이 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계획안의 형식과 방법 자율화 금방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흥미영역 운영 방식의 자율화 그래서 흥미영역, 자유선택활동 이런 용어도 지양하고 놀이 중심, 놀이 공간 이런 표현을 장려하고 있죠. 개설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변화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5개 영역 통합 방식의 다양화 이것도 기존에 있지만 좀 더 그래서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을 연령 구분 없이 제시하다 보니까 간략하던 내용으로 교사의 누리과정 실천이 지원되는데 5개 영역의 방식 신의사, 예자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통합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의 자율화도 마찬가지 교육과정이 대강화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세부 내용이었던 그 내용을 꼭 목표로 넣고 그러다 보면 그 내용을 꼭 평가에 넣어서 그 목표를 지켰는가 로 연결이 됐었는데 당연히 다 같이 자율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자 그렇게 하고 개정 누리과정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추구하는 인간성을 중심 인간상 추구하는 인간상을 중심으로 교육의 목적, 목표가 제시되어 있고요. 이건 다 놀이를 통해서 신의사, 예자가 유아의 경험인데 그거 같이 놀이를 통해서 이제 추구하는 인간상의 그 이상향을 이뤄나가는 거죠. 편성운영, 교수학습, 평가도 다 마찬가지로 평가의 자율화도 마찬가지 유아평가, 교육과정평가를 합쳤잖아요. 자 계속해서 2부 총론으로 넘어가 보면 성격이나 이제 이런 내용도 설명이 많지만 이제 암기한 것 짚고 넘어가는 단계 우리 그래서 누리과정의 성격 6가지 있었죠. 외워야 돼요. 첫째, 국가수준의 공통성과 지형기관 및 개인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둘째,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 셋째,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 넷째,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 다섯째, 유아, 교사, 원장, 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가는 것을 추구한다. 이거 선생님들 달달 다 외워져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문제에서도 거의 다 뚫어놔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왜? 그냥 안 보고도 6가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쵸? 당연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구성 방향으로 첫째, 추구하는 인간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 때 재등장했어요. 2007에 있다가 2000 누리과정으로 바뀌면서 계속 없다가 그러니까 거의 뭐 십몇 년을 없다가 그죠? 자, 그래서 추구하는 인간상 건자, 창, 감, 더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이렇게 그 다음에 목적과 목표도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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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내용도 늘 말씀드리는데 누리과정 목적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다. 뭐가 추가됐다 그랬어요? 뭐가 추가됐네요 했잖아요, 우리 이전 교육과정이 그래서 그게 올해 또 시험 문제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2023 대비로 2023 대비로 나온 거는 좀 비교적 자, 2020, 2019 개정은 20, 21, 22, 23 4년 후에 나온 거는 조금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은 교육과정 개정 초기에 많이들 나오는데 아직 초기인 거고 그만큼 세부 내용이나 이런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근거를 둔 내용이 그래서 이전의 교육과정에는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다 그래서 바른 인성이라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추가됐으면서 2019 올해 시험에 아니, 2023 대비 올해 시험에 그 부분을 바꿔, 고쳐 쓰는 게 문제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리고 이전 교육과정의 내용을 알지 않으면 쓰기 조금 어려운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특히 2019 개정 교육과정은 다른 영역과는 다르게 다른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직전 교육과정을 좀 알아두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걸 해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시험 문제에서도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것만 달달 외운 사람은 어려워, 어려운 거야 우리 이따가 볼 거지만 이 내용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 목적의 민주시민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 추가됐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잘못됐어요 고쳐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찾는 거지만 비록 그래서 민주시민의 기초 형성하는 건 이전부터 있었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전 교육과정은 공부해야 알죠 무슨 말인지 이제 더 선생님들이 확인이 됐을 텐데 계속 제가 제시하고 강조하지만 이전 교육과정의 내용을 특히 이 교육과정은 좀 알아두는 게 필요해요 23년에 나왔는데 24년에 굳이 나오지 말란 법 없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비교하면서 봐두는 거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게 목적이고요 전체적인 목적 그렇게 따지면 이제 재수삼수 몇 수생이 유리한 건데 참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아예 직전 교육과정하고 비교는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목표 아까 말한 것처럼 신의사 예자가 아니라 건, 자, 상, 감, 더에 해당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도 문제로 나온다면 잘못 제시하고 옳게 이렇게 제시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외우셔라 그게 답이에요 건강한 사람에 해당하는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자주적인 사람에 해당하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창의적인 사람에 해당하는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에 해당하는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그 다음에 더불어 사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렇게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우리 프린트몰 2페이지에 있는 뭐 세로로 만들어진 표는 참고로 봐 두시면 돼요 신의사 예자가 완전 떨어진 건 아니지만 다양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 아까 뭐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이거는 사회관계 신체 운동 둘 다 해당이 되죠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해결하는 기초능력 이것도 스스로 하는 것 사회관계지만 또 신체의 기초능력이라고 하면 신체 운동 건강 호기심과 탐구심, 상상력, 창의력, 자연탐구, 예수경험 다 포함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 영역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밑에 있는 표가 그런 내용이라는 것 그 다음에 구성의 중점 다섯 가지도 외워야 되죠 사못의 모든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뭐가? 지식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기존에도 지식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 이번에 다시 등장한 거니까 그 내용도 같이 말을 기억해 두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신의사 예자 5개 영역으로 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그 다음에 3, 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을 을으로 구성한다 이거 지금 연령이 올해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만날이로 바뀌면서 이 내용도 이제 수정이 불가피해요 지금 현장은 모르겠대 지금 현장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그냥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교육과정에서 바뀌기 전까지는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왜? 나라 정책이 바뀌었더라도 교육과정의 내용 체결이 당장 바뀐 건 아니니까 참 문제 못 내겠다 올해는 더군다나 연령 가지고 자 0, 2세의 보육과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애들 나이 어려워지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그쵸? 그러면 아니다 아니다 죄송해요 이거는 지금 우리 만열령이니까 아무 문제 없네요 만열령이니까 얘네 지금 0, 2세가 만으로 몇 세대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 다 교육과정은 만열령으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만 6세대면 초등학교 가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교육과정 계획서 이런 거는 5세, 6세, 7세로 나가니까 5세, 6세, 7세로 나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현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변경은 없어요 교육과정 문제 없습니다 연령 3, 5세 유아가 경험해야 될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연계 3세와 연계된 0, 2세 표준 보육과정이었는데 표준자 빠졌어요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세 연계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이 내용으로 연결해서 구성, 중점 외워두시고 또 편성, 운영 우리 지금 본 거고 편성, 운영, 교수, 학습, 평가 이것도 암기 그래서 편성, 운영도 아, 간단하나 봐봐 4, 아까지 이거 1일 4에서 5시간을 기준으로 이거는 2015 때 바뀐 거니까 또 명확하게 더 기억하셔야 되고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다 또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이 안에 자율적인 계획 수립 유아 놀이를 지원하는 계획안 작성 이거 그 다음에 라의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이 안에 융통성 있는 하루 일과 운영 더불어 2시간 이상의 충분한 놀이 시간 운영 이거 그래서 큰 변화라면 이렇게 2시간 이상의 충분한 놀이 시간 운영 그래서 2시간을 통으로 다 확보해서 쓰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조금 끊더라도 2시간 이상의 놀이 시간이 확보되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 신체적 장애 아,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이것도 문제로 잘 등장하는 그래서 하나하나를 차별이 없어야 되는 반편견 요소로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이 내용 같이 기억하시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그래서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그 발달에 좀 느린 아이도 있지만 좀 빠른 아이도 살짝의 언급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조정해서 운영해라 그래서 특히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있는 거 보면 특히 또 발달과 장애 정도 여기서 연결되는 거는 이제 개별화 교육하고 관계가 깊죠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이거는 이제 가정과의 연계 지역사회와의 연계 계속 얘기 되는 것이고 또 교사론과 연결되는 교사연수를 통해 누류과정 운영이 개선되도록 누류과정 운영이 개선되기 위한 교사연수라는 것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편성 운영도 달달달 암기하셔야 된다 또 교수학습도 달달달 그래서 첫째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흥미와 관심에 따라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 얘기는 계속 강조가 될 거예요 둘째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둘 다 놀이지만 유아 주도, 놀이 주도라는 걸 좀 더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안에 이렇게 놀이를 통한 배움의 이해 놀이와 연계한 활동을 통한 유아 배움 지원 자율성을 바탕으로 유아의 놀이 배움 지원 그래서 이 유아의 놀이를 통한 배움이 가능해지도록 교사의 지원 관련해서 계속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놀잇감 지원하는 거 시간 지원, 공간 지원하는 거 이런 거 같이 얘기가 되고 있죠 안 하던 건 아니지만 좀 더 강조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다양하고 안전한 실내외 놀이 공간 구성 풍부한 놀이 자료 제공 관련된 내용들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놀이 공간 그럼 이제 과거의 흥미 영역이라고 해서 얘기가 됐었지만 못지않은 놀이 공간 그리고 바깥에도 놀이 공간들 구성해라 과거에다가 풍부한 놀이 자료도 제공해 주어라 다시 라에서 다양한 능동적인 상호작용 유아를 중심으로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또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되는데 뭐하고 통합이에요? 경험과 통합이에요 경험과 연계되도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합교육 우리 공부도 따로 했잖아요 그 통합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5개 영역의 내용이 유아의 경험과 이렇게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휴식과 일상생활이 그래서 또 새 교육 과정에서 강조한 것이 놀이 그 다음에 또 활동, 일상생활 이거 그래서 놀이, 말 그대로 놀이고요 활동이 말하자면 대지단 활동이고요 일상생활 인사 나누고, 먹고, 쉬고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 일상생활 그리고 마찬가지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아무래도 교사대 유아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원했지만, 원했지만 이게 아닌데 싶은 게 뭐냐면 원래 현장에서 교사대 유아의 비율이 OECD 가입 국가 수준으로 좀 낮춰야 된다 한 교실에 유아가 많으니 교사를 충당해줘라 이게 요구사항이었는데 반대로 유아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교실의 유아가 적어지고 있어요 그쵸? 원한 게 아니었니 그걸 원한 게 아니었는데 교실을 더 만들고 교사를 더 배치해달라는 거였는데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원 그래서 어쨌든 개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에 맞는 활동들이 강조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쵸? 자, 교수학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평가 다음 사항을 그래서 이 평가가 아까 평가도 간략화됐다고 했잖아요 과거에 교육과정 평가 유아 평가가 따로 있던 거를 묶어서 바뀌었다 그러니 과거에 교육과정 평가 유아 평가 꼭 외워두셔라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면 이 누리과정의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계산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누리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 두 가지 다 한다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 평가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한다 즉 유아 평가에 대한 평가 방법 누리과정 운영 평가에 대한 평가 방법이 다르다 잘 적용해라 그리고 평가 결과 활용 문제 이거 계속 나오죠 유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과거에는 부모 면담 자료까지 세 가지였어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평가 아 네 가지 평가 지침도 잘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3번은 이제 5개의 영역 이해하기 그래서 5개 영역 내용의 간략화 총론과 영역별 내용 관계 실제 경험을 강조하고 영역별 목표와 내용 범주를 연계하고 내용 이해와 유아 경험의 실제를 연계해서 제시했고 5개 영역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59개 내용 설명 평가를 연계할 때 유의점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다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 다 하나하나 각 영역에서 공부했던 거 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야 또 복습하면서 기억이 나아가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 어 2021학년도에 문제 유치원 교육과정의 목적과 목표에서 고 창의력과 배력 괄호 뚫어놓고 쓰는 문제 나왔었고요 또 선생님들 풀 건데 이제 힌트야 이거 답이야 다 힌트인지 답인지 베끼지 마시고 암기한 걸로 공부하세요 풀어보세요 또 2021개정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이제 나왔었고 또 평가에서도 문제가 나왔었고 21학년도에 그 다음에 22학년도에도 자율성을 주지 않고 그 내용이 강조된 이유를 말해봐라 문제가 나왔었어요 또 성격에서 잘못된 부분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고 또 어 유아 지원 유아 지원 관련된 문제가 22학년도 문제 나왔었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도 2019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한 인간상이 추가된 이유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문제로 나왔었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에 아까 말한 이것도 바른 인성이 추가된 내용 민주시민의식이 추가됐지요 이렇게 놓고 이제 고쳐 쓰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이 아니라는 누리과정 구성 방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태까지 본 그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2024에도 나올 수 있다 그거를 좀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누리과정 실행자료 지금 이거 한 권을 그냥 긴 시간에 공부한 걸 이렇게 딱 콤팩트하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후루룩 넘어가는 느낌 아시겠죠 자 놀이 실행자료입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교사의 역할 놀이 지원자로서의 교사 협력자로서의 교사 놀이 지원 사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개정 누리과정 교사의 역할부터 보면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사의 역할 그리고 교육과정의 변화 준비하기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데 교육과정 변화와 교사의 역할 안에 이렇게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놀이를 통한 유아 배움 지원하기 놀이와 배움을 기록하고 평가하기 그리고 함께 배우며 성장하기 라고 하는 네 가지 교사의 역할 실천하고 지원하고 평가하고 성장하는 교사의 역할이었죠 각 해설 기억 안 나면 다시 들춰보세요 두 번째 교육과정의 변화 준비하기가 있었죠 그쵸? 그래서 관계의 변화 생각해 보기랑 변화의 방향 찾아보고 실천하기가 있는데 관계의 변화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유아와 교사의 관계 교사와 원장 원감의 관계 기관과 학부모와의 관계 동료 교사 간의 관계 기관과 지역 지원 체계와의 관계 관계의 변화 그쵸? 근데 이 관계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할 때 변화되죠 현장의 교사가 우리 관계가 수평적 관계가 좋대요 원장님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그렇게 하다라도 원장님이 아니 원감님이 아니 선생님 이렇게 해버리면 관계 진전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모든 구성원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원장 원감의 마인드 변화가 필요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유아와 교사의 관계 마찬가지로 유아와 교사의 관계에서도 교사가 지금까지는 유아를 통제하고 지도하고 뭐 계획해서 이끌어 가고였다면 좀 더 유아 주도로 놀이 주도로 변경돼야 된다 그 얘기였잖아요 그쵸?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 방향 찾아보고 실천하기 안에 변화할 점 기관과 교사 차원의 변화 기관 차원에서의 변화점 교사 차원에서의 변화점 그 다음에 우선순위 결정 무엇보다 변화할지 그리고 변화 방법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실천하며 돌아보고 변화가 더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그래서 계획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계획대로 변화되고 있는가를 계속 실천 변화 방향 찾아보고 실천하는 과정에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누리과정 교사의 역할이고 놀이 놀이 지원자로서의 교사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이 타이틀도 흐름을 좀 잘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교육과정을 선생님들이 항상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잖아요 그쵸? 그거예요 크게 보면 그래서 첫째는 편성하기 그 다음에 실행하기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실천하기 그리고 평가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편성하기 안에 교육적 지원을 계획해보기와 일과 구성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적 지원 계획해보기 안에 연간 계획을 검토한다 월간 주간 일일 계획을 검토한다 기관이나 실정 교사의 실정에 맞게 계획하는 형식을 변경한다 되게 좀 재밌어요 웃긴다 그래야 된다 재밌다 계획해보기 안에 검토한다 변경한다가 있어 어딨는데 뭐를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계획해보기 그리고 계획안을 좀 양식을 자유롭게 한다 라고 이렇게 했지만 뭐가 있는 거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검토하고 뭐가 있어야 변경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를 좀 잘 인식해 두세요 뭐가 있구나 있는 거구나 막연하게 이거를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그걸 잘 이해하시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획안의 양식을 자유롭게 하고 원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고 자율성을 준 것 같지만 없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있는 것을 검토하고 없으면 새로 만들어야죠 그쵸? 연간 월간 주간 1일 빠진 거 없네요 그쵸? 그렇게 하고 계획안의 양식을 형식은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한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처음 바뀔 때 바꿔보래 현장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해요? 몰라요 나도 위에서 이렇게 된 거죠 알아서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놀이 지원자로서의 교사 두 번째로 편성하기의 두 번째로 일과 구성하기가 있죠 중요한 건 계획안이 없는 건 아니에요 형식을 변경하지만 그리고 일과도 구성해야 돼요 어떻게? 놀이시간을 충분히 운영해야 되고요 또 일상생활의 일상생활이 융통성 있고 유아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놀이와 연결해서 활동을 좀 운영 즉 놀이시간하고 활동을 이게 뭐냐면 자유선택활동과 연결해서 대집단활동을 운영해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기존에는 자유선택활동을 주제에 맞춰서 하기 전에 대집단활동을 하죠 주제에 맞는 이야기 나누기나 뭔가 꺼리를 던지고 그거에 맞는 놀이 흥미 영역을 배치를 했다면 그게 아니라 유아의 놀이와 연결해서 아 너네들 그 놀이하고 있는 거기에 맞는 노래 배우고 싶다고 그거와 맞는 미술활동을 제공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죠 놀이와 연결하여 활동을 운영한다 일과를 용통성 있게 운영한다 이게 전반적인 내용들 이렇게 편성하기가 구성되어 있고 교수학습 실천하기는 크게 놀이공간 놀이자료 상호작용 놀이와 안전 통합학급에서의 놀이 지원을 크게 다섯 가지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놀이공간에서 놀이하는 공간에 융통성 있게 배치해본다 공간을 넓혀본다 이런 거 같은 맥락인데요 기존에도 했던 거죠 놀이공간을 융통성 있게 좁아 그러면 옆에 영역하고 터 그래서 기존에도 있던 거죠 싹히 영역하고 역할 영역을 중간에 교고장을 치워서 두 영역을 통합해서 놀이를 하잖아요 했잖아요 그런 맥락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 되고 저쪽 공간이 더 필요해 그럼 거기까지 해 여기서 못하고 이런 역관 때문에 안 돼 그럼 저쪽 가서 해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배치하라는 것이고 넓혀본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유아들이 잘 가지 않는 공간 영역 과감하게 치워서 더 넓히고 이제 이게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실천하라는 거죠 유아에게 공간 배치의 주도권을 주어본다 너희가 필요하다면 그 대신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교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된다는 뭔가 테두리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바꾸고 싶으면 함께 바꿔보자 주도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바꾸고 싶니 하면서 이제 아까처럼 유아의 주도성을 높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놀이 공간을 찾아본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이런 제한점 때문에 어렵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다른 놀이 공간도 그래서 이제 복도로 나간다든지 현관 앞으로 나간다든지 교실이 아닌 다른 공간 아니면 교실 내에서도 약간 좀 이렇게 놀이하기 애매했던 그런 공간도 찾아보는 거죠 놀이 공간을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놀이 자료도 마찬가지 유아가 결정한 자료 활용 방법을 격려한다 종이 우리 있었죠 종이를 그리고 쓰는 것만이 아니라 찢어보고 가루에서 날려보고 종이롤 타고 놀고 격려한다 격려한다 그 다음에 자연물이나 자연현상도 자료가 될 수 있다 뭐 이미 그것도 있었지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오는 날 바깥에 나가면 절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바뀌어서 비오는 날 바깥놀이 산책 탐색 이게 계속 활성화되고 있죠 그리고 다양한 일상의 사물을 놀이 자료로 활용하는 여러가지 일상의 사물도 기성품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물도 놀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자료가 없어도 놀이할 수 있고 우리 놀이 예에서 같이 봤습니다 그냥 뛰어놀아도 놀이야 기존의 자료도 새롭게 활용하고 뭐 이런걸 쓰지 말라는 거는 아니니까 놀이 자료를 또 그렇게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활용해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 유아와야 유아의 상호작용 그래서 아까 봤던 유아를 중심으로 한 여러가지 상호작용들 유아와 유아의 상호작용 유아와 환경과의 상호작용 기본적이죠 그 다음에 놀이 지원을 위해 관찰한다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유아들의 놀이를 어떻게 지원해주려면 관찰을 잘해야 되죠 지원을 관찰한다 제안하며 놀이를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로 제안을 하면서 유아의 놀이에 참여하며 지원한다 제안하며 하고 참여하며는 다르죠 놀이 이론하고 연결이 되는데 외적 중재 내적 중재 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학자들의 용어에 따라 또 다르게 나타나고 또 질문하며 놀이를 지원한다 질문도 바깥에서 떨 수 있고 안에서 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지원해 준다 이게 상호작용과 관련된 교수학습 실천하기 이고요 그 다음에 놀이와 안전에서 안전이라는 이유로 불필요하게 제한했는지 검토하고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스스로 살펴볼 시간과 기회를 주고 새로 찾아본 놀이공간의 안전을 유아와 함께 점검해보고 모든 구성원이 놀이 안전에 대해 소통하고 안전과 관련해서는 과하지 않죠 아무리 강조해도 불필요한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우리 복도에서 놀거니까 이쪽으로는 조금 조심해 주세요 특히 이제 복도 끝쪽이 제일 좋겠죠 이제 고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통합학급에서의 놀이 지원 해서 장애 유아가 또래와 함께 놀 수 있는 기회를 여기서 통합은 장애 유아와의 통합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확보한다 놀이공간과 자료 준비할 때에 장애 유아의 특성을 고려하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놀이 수정 자료의 수정하고 같이 교육과정 수정하고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시라 그랬죠 수시로 협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통합학급 담당 교사가 있다면 그분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 교수학습 실천하기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하기 그래서 평가를 위한 자료 모으기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해 보는 그래서 평가 파트하고 연결이 되죠 관찰법 이건 뭐 검사법도 되겠지만 관찰법 위주로 그리고 자료 활용하여 평가하기 그래서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를 평가하고 놀이과정 운영을 평가하고 중복돼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이에서 놀이과정 5개 영역을 경험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내용들이 평가하기에 포함이 된다 놀이 지원자로서의 교사였고요 그 다음에 협력자로서의 교사 그래서 동료 교원과 가정 및 지역 사회와 그리고 지역 지원 체계와 함께하는 협력이에요 그래서 동료 교원과 함께하기는 말 그대로 옆반 선생님 원장 원감 그래서 구성원들과 함께할 교육 비전을 만들어보고요 학습 공동체는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 지역 사회와 함께하기 놀이 이해를 돕는 학부모 모임을 구성하고 학부모와 소통하며 놀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유아의 경험 확장을 위해서 지역 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사회 자원 활용도 같이 문제로 계속 자꾸 출제가 되죠 2차 때 특히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셋째 지역 지원 체계와 함께하기 여기서 지역 지원 체계는 여기에요 시도교육청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등을 포함해서 그래서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활용합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화 실현을 위해 지역 지원 체계로부터 교육 현장 지원을 받는다 그게 요 말이죠 누리과정 포털 개정 누리과정의 실천 사례를 공유 지원한다 하고 있죠 지금 자 여기 3부였고요 4부는 이제 사례에요 사례 사례는 직접 보시면 되겠고 놀이 이해 자료인데 6페이지에 우리 기출 잠깐 보시면 2021학년도에 놀이 공간 지원 관련 시간 지원 관련 문장 쓰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2023학년도에도 놀이 지원 방안이 그래서 재료의 다양성 또 시간을 충분히 주는 그 내용이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어져 볼게요 놀이 이해 자료도 비슷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놀이 이해 자료도 참고할 내용들이 많은데 요정도는 선생님들이 좀 외워놔야 돼요 놀이하며 배우는 유능한 유아 안에 몸을 움직이는 유아 유아는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한다 이거 다 신 권자 창감도거든요 추구하는 인간상 그죠 그래서 유아는 상상한다 유아는 재미와 기쁨을 느낀다 유아는 주변과 관계를 맺는다 이 다섯 가지 유능한 유아의 특성은 좀 암기하십시오 강조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추구하는 인간상하고 연계가 되는데 몸을 움직이는 유아 안에는 감각을 사용한다 마음껏 움직인다 안전하게 몸을 움직여 본다가 움직이며 보호한다가 포함됐다는 걸 딱 기억해 두시고 권자 창 감 더 이 다섯 가지와 연계되는 그 자가 뭐예요 자 자주적인 사람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한다 아내는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다양하게 시도한다 자긍심을 가진다 다 놀이에서 유아는으로 시작한다는 것 그런 식으로 해서 다섯 가지 다 잘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지금 이렇게 다섯 가지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계된 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유아 놀이의 의미 그래서 배움의 주체인 유아와 배움의 내용 방식 과정이라고 하는 놀이 이 특성 그래서 배움으로서의 유아 놀이 경험의 의미와 특성 그래서 놀이는 자유롭다 놀이는 주도적이다 놀이는 즐겁다 이 안에도 각각 놀이는 자유롭다 안에 목적 규칙 사실 시공간으로부터의 자유 각각의 특징 기억해 두시고 놀이는 주도적이다 안에 자발적 참여 능동성 내재적 동기라고 하는 용어 기억해 두시고 놀이는 즐겁다 안에 재미 몰입 감정의 해소 상상과 호기심 그리고 유머라고 하는 용어도 잘 기억해 두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유아 놀이 이의 자료 놀이 실행 자료까지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프린트물 8페이지에 있는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환경구성 이거는 새 교육과정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전 교육과정에 있던 내용인데 환경구성 원리와 지침 여섯 가지랑 실내 환경 어떻게 구성하는 특히 어 사키놀이 언어영력 역할놀이 수조작 영역 과학영역 음률 그리고 미술영역까지 실내 환경과 실외 환경이라고 하는 운동 놀이 모래물놀이 자연탐구 및 관찰 작업영역 휴식영역 보관창고 이 내용이 틀린 거를 바르게 다잡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로 꼭 잘 봐 두시는 걸 권해요 원합니다 권하고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어 교수학습의 기본 원리 자 프린트 물 잠시만요 교수학습의 기본 원리 중요한데 같이 볼 거고요 어 내용 앞에 잠깐만요 우리 프린트 물에는 아까 그 본 내용 이어서 이렇게 혼합연령 학급의 운영 실제 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도 우선 혼합연령 관련 내용도 선생님들이 보시긴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우리 지난번에 거의 일주일에 걸쳐서 자세하게 봤어요 그리고 어 중요한데 그리고 새교육 과정은 혼합연령으로 운영되는데 새로 나온 지침서가 없다 그러니 이 내용 잘 봐두셔라 했던 거 기억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혼합연령 학급 운영 관련된 내용을 14 15페이지 아주 중요한 것만 그래서 기본 방향 가나 외우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교육계획 4가지도 외우시라고 했고 다 외우라는 것만 당연하여 핵심 정리는 다 외우라고 하는 것만 남겨놨어요 전부 다 달달달은 아니지만 거의 다 그죠 그렇게 해서 어 흥미 영역 운영을 위한 전략 동일활동 내에서 난이도 수준 요 문제로 나왔던 난이도 수준 조절 전략 그리고 연령간 연계를 위한 전략 요런 것들도 같이 참고로 봐두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소집단 활동 특히 소집단 운영할 때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유아들 네 어 대처 여기 이제 문제로 나왔었으니까 또 더 자세히 보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주간 1일 교육관의 예시도 봤었고 환경 구성에 유의사항까지 좀 꼼꼼히 봐 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혼합연령 학급 지도서에 일과 운영 지도가 잘 나왔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16 17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이 내용으로 등원 놀이계획 및 평가 자유선택 활동 놀이죠 정정돈 간식 및 점심 낮잠 및 휴식 화장실 다녀오기 대집단 소집단 실외활동 귀가까지 제시가 돼 있었고 2016년도에 왕창 나왔었던 문제이지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읽으시라고 같이 수록을 해드렸습니다 이거를 수록한 이유는 혼합연령 자체만이 아니라 새 교육과정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걸 같이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2016년에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교육과정 총론이에요 총론 그래서 해설서 그 다음에 놀이자료 놀이 이해자료와 놀이 실행자료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공부했던 거를 딱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여기 나온 정도는 내용 정도는 좀 이렇게 암기하고 또 말할 수 있게 문제로 여러 번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